미쳤어 이사람 진짜 개가 되는거지 고인물루트 간다 밖이고 고인물루트 간다 밖이고 고인물루트 고인물루트 이거 땡기는 모인트 아하 아 그 다음에 그걸 절로 땡겨야겠네 앞으로 일단 흐흐흐 흐흐흐 흐흐흫 아니 이거를 갖고 갔어야지 으흐흐 얘 자살하면 절로 가 어잉? 누가 깼네? 흐흐흫 자살하면 일로 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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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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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흐 내가 좋아하는 D형맵 어? 여기 뭐 떨어져있는데 저런거 주워해야되나 아니요 필요없어요 저거 저거 잡으면 힌트 줘요 으흐흐흠 근데 뭐 여기서 힌트 줘봤자 쓸모없을 듯 펑 펑 오! 되겠다 펑 응 잘가 수고해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 다시 와야죠 와 진짜 개 오바시치 뭐야 노래가 바뀌었는데 아 뭐야 이 영상은 꼭 수고하자 이 영상은 모두가 높은 상황에 대해 준비했고 그 상황에 대해 준비했고 그 상황에 대해 준비했고 아우 정말 쓸데없는 힌트네 이거 시프트 누르면 달려? 아니지? 몰라 이 핀님 엄청 잘하는데 수능이 있으시네요 고인물인데 역시 흐물흐물 폴 플랫 오케이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막 손을 뻗잖아요 어 손이 접착되잖아요 지금 어 이게 손이 뻗은 상태로 에임을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손이 그래서 하늘 하늘 높이 손을 들고 점프해서 손을 붙인 다음에 에임을 아래로 내리면 위로 올라가는거죠 여기가 너무 높아 나는 가치로 미지야 잘 있어 어떡해 여기 너무 높아 올리고 점프해 아 아 에이씨 못하겠어 간다 어디 계세요? Billy 정말로 손을 이렇게 하늘 높이 흐흐흐흫 흔흔흑 하늘 높이에서는 점프해서 위에 탁 붙여요 어? 저 땅 밑으로 이게 두 손이 다 붙어야 돼요 어 됐다 참 쉽죠 정말 쉽죠 참 쉽죠 아이고 역전 가자 여기 어떻게 가지? 여기 어떻게 가네? 밀어야지 안 밀리는데? 땡겨봐야지 같이 땡겨봐 같이 밀자 같이 밀어 네 일로오세요 밀었어? 같이 땡겨봐 좀 밀어봐 이번엔 안되네 아 뭐야 그러면 왜 힘이 없어 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니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할 정도로 근데 뭐해요 다른 방법 없나 이거 밀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땡겼어 정두야 뒤로 땡기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 발이 땅에 안 붙었는데 진짜로 내가 땡기고 어 가만히 있어봐 김선 거기 있어봐 어 거기 있어봐 밀었어 내가 어 잠깐만 어 이거네 하나 둘 셋 끝 이야아 손 들고 가 오 굿 으악 아 알았다 점프 이거 돼? 잘하면 돼요 내가 여기 있을게 혼자 가 그게 되나? 진짜 아잇 인정? 이번엔 내가 오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이거 혼자 혼자서는 어떻게 가는데 오케이 아오 갔나? 오 가셨는데 오케이 이거 한 명은 못 가 결국엔 오 오 오 뭐야 이거 갈 수 있어요 뒤로 가는데요 어떻게 가 한 명 갔어? 미친 게임 뒤로 어떻게 가요? 뒤에 길이 없는데 이거를 이거 혼자서 갈 수 있는데 티비 나도 간다 니마 니마 수고 아니 나도 갈 거야 응 뭐다 응 오오! 예 저거 돼요 혼자서 월 응 혼자 혼자 잘 해봐 아 조졌다 이거 혼자 어떻게 해 으아 아 미친 아 미친 응 같은 질수 올 여기 나가면 안 돼 아 이게 깨는 걸걸요 오 되네 땅떠러지가? 여기가 체크 포인트인 듯 이야 어 뭐야 으아 아 재미를 못 느꼈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옮겨야 되나 이거 빼야 돼요 아 저거 빼는 거구나 이게 아까보다 재미있어요 인간 쓰레기들 이쪽으로 오세요 흐흐흐흐흐흐 내가 끌려가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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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툭 빼기 때리기 아니 양쪽에서 제 팔 꺾고 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여길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참교야 이거는 왔다 갔다 밖에 안 해 쟤는 왔다 갔다 밖에 안 해서 일단 얘를 이 문을 열어야 될 거 같은데 아오 진짜 저거 일단 매트리스를 쌓아서 넘어가 볼까? 맞는 거 같지? 문 닫습니다 흐흐흫 오케이 통과 통과했대 저기 넘어가 봐 여기 한 명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같아 두 분이 계세요 이거 이거 옮겨 주셔야 돼요 이 상자 음 툭 두부 음 벨 어 뭐야 이거 하하 뭐야 이거 으흑 어흐흫 뭐야 이거 이소 예예 어! 어 강아지 개미숲게 생겼어 오오! 됐어? 네 야 거기 열력파 오 저기 재밌는 곳 재밌어 보이는 게 있는데 오오 오오 으아아아아악 흥뚝한 죽었다 응 무한.. 무한 재래 아야 어! 올라가 아악 오오 오 그건 뭐야 이거 응 응 웅장한데? 뭐야 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해버린 개무시 응 뭐가 있는데 여기? 테이프 같은 게 뭐가 있네 뭐여 이게 오오 뭐지 이건 여기다 넣어야 되나 이걸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오 뭐야 이거 예수 uh 아오 이거 안 되네 이게 안 돼 안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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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maal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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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오! 사갔다! 오 됐다. 오케이! 아오... 여기 밑에서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빨리 내려가보자. 오케이. 뭐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길이 어디 있지? 아 여기 구멍이 있는데. 구멍? 왓?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기둥뒤에 공간이 있어요. 기둥뒤에? 아아아아아아악! 아 여기 뭐야? 어?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빨간 줄 있는 벽 뒤에 보세요. 옆으로 가야 되는데, 창규야. 네? 빨간 줄? 여기 노란 포크레인 뒤에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노란 포크레인 뒤에 공간이 있는데요. 흠흠. 으흠. 없는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창규 저기 갔는데 벌써?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헉. 어, 뭐야. 어,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떨어지세요. 흐허허헣! 아아악! 떨어지는게 더 빠를 듯. 여기 레버가 있는데. 여기다 못 꼽나? 여기다 여기다 뽑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미 작동해서 이미 빠졌어요. 아 이미 작동한 거예요? 어? 뭐지? 이거 발판 눌러서 뭐가 달라진 거지? 여기 레버 또 있어 장비야. 이거 레버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문이 열렸구나. 어 문이 열리네요. 머리끄뎅이 잡기. 가만 두지 않겠다. 쌍머리끄뎅이 잡기. 물 좀 발라. 저기 고인물 무기. 그리고 기습머리끄뎅이 잡기. 이 노란 봉을 빼. 네. 아 근데 힘이 너무 좋은데 캐릭터. 아니 아니. 내가 번쩍 들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웃겨. 나도. 나도. 어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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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멸. 어 뭐야. 둘 다 인물 왔어. 상비야 자살해. 개꿀인데? 어? 그렇게 하면 열리지. 뭐야. 진짜. 구인물? 이야. 아. 흐흐흐흐흐. 삼잣. 이야. 아아아아앗. 저 상자 가지고 와야돼요. 오빈 님. 네. 뭐야 뒤에. 흐흐흐흐흐. 훗쌤. 아우.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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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었나? 네. 이거 갈 수 있을 듯. 네. 이야앗! 여길 올라가는 건가 보고. 컷! 덕거리. 다들 겁나 귀엽네 진짜. 헛!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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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서프라이즈래. 어! 야! 님들 일로 가는 듯. 여기보세요. 여기 뭐 있음. 이제 절로 갈 수 있어? 어헣하하하! 으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악! 오! 우와! 입장길 미쳤다! 어! 뭐야. 가셨나 보는데. 굿.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 뭐야 뭔 노래야? 어 뭐야 뭔 노래야. 오 뭐야 뭔 노래야. 오 뭐야 문 부서졌다. 오프가 문 부서졌다. 아니 근데 원래는 어떻게 가는 거지? 원래 저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원래 이거 벽 부서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돌 들어가지게 아~~ 음~~ 벽을 부술 수가 있네 벽을 부술 수 있다는 걸 왜 안 알려주지? 아까 서프라이즈로 알려줬네 딱 봐도 여기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흐흐흐흐 서프라이즈로 아척 으흑 아앙! 어? 슈우우우우 아잇! 아예 들어가세요 저기 벽 나 떨어진다 떨어지면 길이 보인다 지금이니 나 여기 왔는데 챙겨 이거 나무 상자 근데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점프해도 되지 않아? 나 여기 챙겼어 나무 상자 그냥 점프해도 될 것 같은데 뭐해? 다들 뭐해? 나 여기 나무 상자 챙겼어 나만 정석대로 하는 중 너만 정석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이거 오 미지 빼고 다 정석으로 하는 여기 있는데 이제 왔잖아 비켜 마귀할몸 마귀할몸 코딩이에요 캐릭터가 마귀할몸이잖아 마귀할몸이란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듣네 조폭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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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여기 뭔가 깨질 것처럼 생겼는데 조폭마누라 어 유리다 다같이 점프점프 이걸로 깰 수 있을 듯 내려치기 내려치기 위에서 떨어지면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답일 듯 아 위에 상자가 있다 저거 저 상자를 깨야 되나 보다 응 일로 올라가서 아 이거 판때기를 올려봐 판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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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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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슨 술 취한 사람들만 하핳 하핳 필수 영양소 과자 섭취해갖 하핳 왜 작동을 안하니 야 안돼 이거 왜 작동을 안시키니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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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끄댕이 잡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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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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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사다리 사다리 아우 거기 타 있으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우 시치시치 올려 자 올려 이거 어떻게 올려 올리는게 아닌가 내가 세웠어 일단 될 것 같은데 야 나 끼엉 낑겨 나 끼엉 여기 그냥 세우기만 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세로로 아 잠깐만 나와봐 창규 아 두다 나와봐 김도 없이 잘했어 좀 전에 밑에 아니 한 다음에 밑에 야 또 빼기 아니 됐다 올라가면 근데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어 이거를 딱 세로로 하면 딱 될 듯 여기 올려서 세로로 해보자 어 뭐해 흐흫 이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이건가 이거 아아아아아 하고 가는거 아니야 이걸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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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세로로 세우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리고 세로로 어떻게 세우지 간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이거 된다니까 이거 맞잖아 와 맞나봐 거의 국가대표인줄 알았네 ont두다 하이고 간다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잘해 어 돌있다 돌 돌 던지자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porte 사물째 부셔버리기 지렸다. 고래와 환불 안 해도 되겠네. 문 열어. 땡기는 거야, 땡기는 거. 공기시오였네. 아우, 뭐야 이거. 아니. 야, 그거 갖고 위로 올라와야 돼. 여기 갖고 와서 여기 자리 설치해. 여기, 여기. 오, 인정. 오. 역시. 근데 이거 설치가 할 수가 없는데. 기대면 되잖아. 그걸 땡겨. 잠깐만, 걔를 뒤로 땡겨봐, 창규. 잠깐만, 내 밑에 떨어져서 해볼게. 아냐, 아냐, 아냐. 창규가 땡기기만 하면 돼. 뒤로 쭉 땡겨 땡기기만 하면 나중에 밀면 돼. 잠깐만 기다려봐. 오. 오. 참이지, 천재이? 천재? 진짜 천재이? 근데, 그래서 일자로 그대로 밀면 돼. 벽에 붙여서. 오호. 진심 천재이? 근데 밀 수가 없음. 내가 해볼게. 아, 근데 이거 여의로 갈 수 있는데. 헉. 지껏 머리 썼는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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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득. 요. 게이득. 어, 여기 재미. 딱 봐도 재미있어 보이는 거 있다. 어우, 가뭄이. 저거 타고 날아가고 싶다. 느낌 아시죠? 아, 갑니다. 어, 못 들어갔어. 어, 뭐야. 하하하하. 아니. 아, 이거 다시 감아야 되네. 미지씨 혼자 힘으로 해보세요. 응. 아니, 이거 돌로 좀 부셔볼까, 저거 문을? 그러네. 저거 부셔봐. 나 했어. 오, 했어? 오셨어요? 진짜 기적. 와우.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흐흐흐. 사람도. 자, 갑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익기마셔. 어, 뭐야. 넘어나버렸어. 오, 부셨다. 수동으로 부수기. 이거 타고 싶어? 이거 타고 싶으신 분? 저요 저요. 잠시만요. 저 타고 싶어요. 그러면 잠깐 이거 감아야 돼요. 뭐 동반 탑승하시죠. 아, 이거 어렵네. 아, 이거 제가 완전히 다 감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감았음. 가, 완전히 다 감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잠깐만요. 아, 돌멩이. 돌멩이 좀 치워봐. 돌멩이 때문에 안 돼요. 여기 손잡이, 손잡이 옆에 돌멩이 좀 치워둬. 오오. 오, 많아졌다. 선로 갈 수 있겠다, 이제. 이거 부술 필요가 없어요. 예, 뒤로 돌아가면 되긴 한데. 뭐야 이거. 예, 돌아가면 되는데. 저거 타보고 싶으신데. 합승하셨나요? 아, 김도는 비켜. 됐다 했어요. 자, 준비됐나요? 네. 발사. 와, 뭐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약간 조졌는데. 왜? 여기 다시 들어가야 돼. 이거 빼봐. 그럼요. 안 빠져? 위에, 안 빠져? 안 빠져? 뒤로 갔다. 빼보자, 나라고. 힘내서. 이, 왕에 비한. 뭐야. 날아가신 분들이 더 느리시네. 날아가신 분들이 더 느리시네. 고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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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레오. 못돼. 하시레. 응. 그 הב pozis. 했다. 더 재미있는 곳. 일본어 국문학습 하시는. 저 이제 그많노래요. 저도 Just bad photo. 파이평하지 못하시네. 그런데 공부를 너무 안해서. En train. 아주 공부할 마음이 안 되있나봐. 나는 결стру acid. 나. 왜, ciasū per sight. 아으! 구 wars사 선생님한테. 왜 안 혼나셨나요?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혼내지는 않습니다. 도남이는 따기도 맞아 봤는데. 재능 교육 선생님한테 따기 맞아 봤는데. 아니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따기를 맞냐.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따기를 맞냐. 진짜 애가. 초등학교 시절은 유별라 유별라. 에디슨과 같이 괴짜였죠. 저는 아인슈타인과 같았습니다. 진짜 여태껏. 왈왈왈수. 뭐지? 미자 비켜봐. 미자 비켜봐. 아 못 들어가 여기. 아니 못 들어가 여기. 아 저거를 갖고 와야 돼? 비켜 같이 갖고 와 혼자 그러지마 비켜 하나 둘 셋 엥 뭐해 밀어 앞으로 왜 밀어 글로 미는 거 아니야 밀릴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오시네요 이런 방법이 저기 가는 거 너무 오반데 이거 가져오면 되지 이거 아니 근데 이 위에 문이 있어 이거 아니야 여기 성 위에 어 저기 아니에요 저기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오 밀어 어 이 창문은 안에 뭐 없나 어 됐다 됐어 됐어 어 간다 간다 조금씩 간다 가고 있어 아 그래 그걸 여기 여기다 넣고 가자 나이스 캣치 나이스 캣치 나이스 캣치 아오 진짜 와 와 저거 성공하고 저거 왜 이렇게 잘해 진짜 할머니 왜 이렇게 잘해 진짜 할머니 국가대표 아 아오 아오 에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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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트롤 한 명이 이상한 대로 스윙하고 있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보다 먼저 와버리기 떨어질 때 딱 봐도 이거네 이거 보니까 옛날에 갱비스트라는 게임 생각나네 어? 여기에 옮겨야 된다 어? 저기 바퀴가 바퀴가 여기 두 개로 돼 있네 여기도 해야 되네 아 빨리빨리 옮겨라 놓여라 바퀴 잡으면 안 되지 도라미씨 나무 잡아야지 나와요 나와 어우 느려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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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미 네 좋아하는 와리오 신작 나왔다 바퀴 스타킥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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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올라가있기! 어? 이거... 이거다... 걸어 가지고 가는 거야 헐... 와우 오전? 완전 고난이도인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여어어... 오 젖었다! 아! 개트롤 어 뭐야 넘어와 졌어 넘어와 졌어? 개트롤 아아아아아아 반대로 하면 류핀님 어딨어요 이거는 딱 봐도 이거 달리는 거네 류핀님 어딨어요 나 여기 열심히 넘고 있는 중 이거 이거에요 알리기 이거 알리기 되나? 아 이거를 해가지고 아니 이걸 해야 저 돌이 저 돌이 올라가지 채 챗바퀴를 돌리면은 돌이 올라갈 거 같은데 네 챗바퀴 굴리는 중 나 지금 지금 굴리면 안 돼 돌 좀 내려주세요 올라가는데? 나무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위에 몇 명 다 있으면 안 되나? 됐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정석은 무거인듯 혼자서도 깰 수 있는 단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돌 조금만 올려주세요 돌이 어느 위치면 딱 갈만 할 것 같은데 문이 열리고 한 번 부정 하단 핀님 yeah 얘 반대로 앞으로 올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만x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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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게 말이 드냐고 이거 말이 안될거같은거 흐하하핳 뭐야 이거 아악 솔직히 이거라고? 이게 아닌거같은거 아니 얘가 돌이 중심을 못잡는게 거기 세이브 됐어요? 세이브 뜨긴 했는데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해주고 물로 빠지면 되요 오 뭐야 어? 뭔가 불리는건가? 두게 개가 개가 물러가는데 of 욕 비 아아아아 오잉? 도졌네 이거 에헤이 도졌네 이거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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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갈 수도 없네 둘이 또 싸우는데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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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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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쪽 요쪽 요쪽 요어쩍 요어쩍 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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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세우지 오 됐다 슝 우띔 어.. 아들 잡음 예 엇 나 머리끄덩이 좀 잡아줘 잡고 있어요 왜 안 돼? 나 손 낸 거야 끌려간다 끌려간다 구해드려야 돼 끌려간다 땅바닥을 잡고 있었는데 어! 구했다 머리털 다 빠졌으면 한 명씩 가자, 한 명씩 벽... 벽 보고 손들어 예에에에에에에 와 으잇! 미지해봐 어어어! 안 돼 어 떨어질 뻔했어 할머니 가고 나면 갈게 와 이거 개빡세 아 뭐야 이 통이 오케이 도남! 통 떨어졌어 통 떨어뜨리면 어떡해 도남이 통 떨어뜨렸어 자 깨드릴게요 문 열려 문 열려서 가면 돼요 문 열려서 가면 돼요 와 근데 그거 진짜 부작용 세이브 떴다 세이브 떴면 세이브 떴면 지체 없이 바로 그냥 강한 도남 가발해 오니상 어? 그냥 매달려서는 안 되나? 애로 매달면 될듯 오오. 근데 갈 수가 없잖아? 그냥 고여버리. 잘죽어. 잘해봐 인마. 오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앞 뒤로 하는 거야? 방향키로만? 네, 그냥 타듯이 하면 돼요. 아, 아니 나는 그 마우스.. 위아래로 하면.. 이야~! 앞뒤면 이제 하구만 2명이서 타면 무거워서 더 좋지 않을까? 아냐 지금 좋은데? 지금 이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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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갈고리 같고 떨어지는거 개웃기네 빨리 아무나 가보세요 아 너 왜 아직도 매달려있어? 아 아 아 아 아 따라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보세요 꿀재민 오 우와 진짜 재밌다 근데 이거 뭐하는거야 풍차타고 몰라요 슈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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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응 저기는 여기서 점프해도 가는데? 아 여기는 그냥 떨어져도 가는데? 이렇게 점프해도 가는데? 으흫흫흫흫 그냥 떨어져도 가는데?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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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잉? 어 이거 그넨인가? 그네?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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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소 흐흫흫흫흫흫흫 흐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 띵띵띵띵 아버지 띵띵띵 띵띵띵 뭐여? 모루 네에요 Dass decided to study 미래 Help I call Shots 라 oration 어머어머.. 김도남 뭐해.. 아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줬어 이거.. 할머니가 트롤 짓 했어.. 아니 김도남이 트롤 짓 했어요.. 아니 뿌.. 아니 나 아닌데 뭔 소리지.. 부부가 단체로.. 아니 좀 전에.. 좀 전에 진짜.. 진짜 제3자의 눈으로 봤는데 진짜 좀 전에는 할머니가..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모르고 밀었어.. 내가 봤어.. 와.. 진짜.. 이제서 뽀뽀.. 상.. 상위꾼 시치.. 아.. 이번에 전세사기 뽀뽀.. 처음.. 성공.. 아.. 모르.. 아..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갈색.. 똥색 개인 거 봤는데.. 너 아니야? 이번에 똥색 개가.. 이번에 똥색 개가 트롤 짓 한 거 봤어.. 아 이번에 창규가 밀었는데.. 아오.. 솔직히 둘이 같이 밀었어.. 아오.. 아니 진짠데.. 모르고.. 점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드는 게.. 빠르더라구.. 허리 힘 써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쫙쫙쫙쫙.. 왔다.. 아.. 어.. 뭐야 뭐야.. 한 명씩 가야다.. 한 명씩.. 한 명씩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한 명이요.. 오케.. 오케.. 뭐야 이거.. 구멍이 나있어.. 구멍 떨어져고 없어.. 이거 왜.. 뭐지..? 자 가볼게요.. 어! 어.. 뭐가 있나요? 그냥... 지형인데? 완전? 그럼 떨어지는 건가보죠. 떨어지는 거다. 우물우물. 여긴 어디 있지? 땅 떨어진대. 나 무슨 설원인 줄 알았는데. 땅 떨어지네. 여기도 낭떠러지야. 무슨 문 사인된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떨어지니까 다시 위로 온다. 아 이거 빼는 거네. 이거 위에 거. 아 위에 저걸 일단 빼는 거네. 자살해. 여러분 일단 위로 올라오세요. 이곳은 길이 아니었어. 길이 아니었어? 네 일단 위로 올라와서 이곳부터 빼세요. 이곳은 길이 아니었어. 이거 양동이. 양동이요? 여기 위에 보면 양동이 있거든요. 끈에 매달려있는 양동이. hair 하늘은 안쪽으로 채워지지 못하네. 아야. 니나나? 하하하. 아리 뭐야. 하하하 klein. 뭐야 하하하. 아니. 아니 오 이거 올라가 저것도 잘하면 올라가겠네 저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웅장해져 갑자기 아니 놔 오 가겠는데 갔다 어 이 그대 저걸로 뭐하는거지 어 아 아 여기 뭐있어? 저거 매달려서 저 위로 가야되는거구나 저 위에 돌멩이로 가야되는구나 위에 돌멩이 음 하위야 움직이자 아 저 움직이고 있는데 가위 없나 이거 가위로 잘라야되겠는데 에헤 아니 뭐야 이게 아 이야아 아 에헤이 조졌네 이거 으 골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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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 저 물통 잡는거 왜 이렇게 어려워 비닐 난 뭐 아예 타버렸는데 빨리 가요 나 타버려서 못 내리겠어 뭐야 다음 나이 턴 어 뭐야 이게 너무 극혐이야 오 됐다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부서졌는데 어 뭐야 여기 올라갈 수 있네 길이 생겼네 누가 길을 만들어놨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올라갈 수가 없네 미끄러져갖고 올라갈 수가 없네 미끄러져갖고 올라갈 수가 없네 내가 길 개척중 오케이 오케이 이제 길 생깁니다 미지씨 여기 길 있어요 세이브 세이브 됐다 어디?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 그냥 차라리 죽으세요 죽었다 아 여기 길 생겼네 Are you ready? 예 아 아니 저게 안 되지 아잇 바보야 밑으로 깨야지 가자 이제 간다 정도 내렸는데 keys 뭐야 저 위에 위에 있네 저 위에 뭐 돌 하나 넣고 가면 되겠네 아 손님 한분 봤습니다 그건 나였고 아 날라가서 가는거야? 아니 절로 들어가야돼? 어 구멍 절로 어떻게 들어가 높이를 잘 맞춰야겠네